더욱든 박수로 시간 항상 기쁨과 슈퍼 박성경 양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다시 한 번 한 박수 부탁드려도 하겠습니당 감사합니다. 여기서 신랑은 현빈입니다. 호수구 박상경이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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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두 분도 한 번 더 자리 앉아주시구요. 편의점은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배는 6층에서만 진행을 하구요. 13층에서만 진행을 하시구요. 패배는 6층에서만 진행을 하시구요. 특산만으로서 진행을 하시구요. 저희 책을 안 받으시는 분이십니 받아주시구요. 타자 처리와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요? 안녕하세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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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